소우기 권총 아웃 소우기 권총 소우기 권총 우와 뭐야 명중률 왜 이렇게 좋아? 아니 신청 먹고 싶은데 음 하 이거 저거 너무 극혐이잖아 어 비교 비교 30에 5.5에 30 탄창에 2.3 2.1 이건 골드니까 소우기를 껴서 그런가 그렇게 딜은 세지 않습니다 33이에요 뭐야 명중률이 더 좋아 아 명중률이 더 좋잖아 명중률 100% 저격되구요 뭐야 상의호왕 같은데 거의 그냥 아 탄이 너무 많이 튀는구나 그냥 상의호왕 아니네요 소나 소우기 무기는 확실히 이득 부는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탄 궤적이 상대한테 보이기 때문에 소우기 무기를 꼈을 때 그 궤적 사라지는거 하나만 해도 진짜 엄청 크거든 기본 에이밍 자체가 좋은 대신에 이거는 연발로 쐈을 때 손해보는게 맞네 뭐 한발 한발 뚝배기에 꽂는 그런 느낌으로 써야겠어요 소우기 끼면 진짜 상대 괴롭히는거 개꿀잼 상대가 어딘지 몰라서 막 벽 들어오고 어 imperfect 그거 보는게 개꿀잼이에요 우아악! 우아악! 미쳐! 아우 혹시 저기있니? 어 저기있네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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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기가 없다 미안해 여기가 만인이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끼야! 끼야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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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살려줬다 아! 내꺼야! 저리가 내꺼야 저리가 내꺼야 눈쟁일꺼야 내꺼야 먹을꺼 다 눈쟁일꺼야 보급떡고 빵구솔잔 필요없고 스납 오! 좋아 머리 맞았어 저거 왔어 왼쪽에 춤이나 추라고요? 춤이나 추라고요? 저기야! 내 눈! 끝샷 포린이다 신선한 포린이다 나보다 더 포린이다 보급보급 신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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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니 신총이야! 신총 좀 줘 신총 저기있나? 신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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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신총! 신총! 아니야! 아니야! 신총 좀 주세요! 보급보급 아니 형 보급 보급보급 신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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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니군! 저거 어디 갔어? 신총! 신총! 아! 미니군! 저거 어디갔어? 신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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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총 보라색 신총이다 보라색 신총도 딜이 1밖에 안 차이 나네요 오케이 찾아 여깄다 죽어 초탄 한 5탄까지 명중률이 진짜 좋아요 으하 으악 으으으아 어딨어 나머지 4명밖에 안 남았네 에잇? 비지세요!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엝!!! 예에에에에엝!! 아 너무 좋아 직종 풍 소리 너무 좋아